PGA는 우리가 즐겨 먹는 청국장이나 된장, 나또와 같은 콩 발효물에 있는 끈적한 점액질 성분에 극소량 함유된 폴리가마글루탐산이라는 물질인데요. 이 아미노산의 한 종류인 글루탐산이 여러 개가 모여있는 것을 폴리가마글루탐산이라고 합니다. 쉽게 말해 콩을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대사산물인 건데요. 이 대사산물에 칼륨을 결합해서 만든 신물질이 바로 PGA-K입니다. 근데 이게 PGA-K가 우리나라에서 개발됐다는 건가요? 네, 이 PGA-K는요.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나서요. 한국, 미국, 중국, 일본, 영국, 프랑스 등 10여 개 국가에서 특허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. 아니, PGA-K가 실제로 면역력에 도움이 되나요? 네, 이 실제 한 연구에서 건강한 한국인 99명을 대상으로 8주간 하루 1g씩 PGA-K를 섭취하게 한 후에요. 이 NK세포 활성도 검사를 했더니 이 활성 수치가 무려 52.3%나 증가했다고 합니다. 이 실험을 통해서 이제 PGA-K는 우리가 흔히 면역력에 좋다고 하는 이 상왕버섯 대비 3.3배, 인삼 대비 1.5배 이상의 이게 NK세포 활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굉장히 궁금해요. 여기 검정색 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이 물은요, 우리 몸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여기 PGA-K가 있는데요. 이 PGA-K를 섭취를 하면 소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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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그러면 소장 점막 내에 있는 상피 세포를 자극하게 되는데요 자극하면서 발생한 신호는 여기 보시는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NK 세포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 둥둥 떠다니는 건 뭔가요? 이 NK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바이러스를 잡고 면역 세포가 활성화되는 모습을 실험으로 보여드린 건데요 여기 보이는 이 꽃가루들을 NK 세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NK 세포는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이동하면서 이 전신 건강에 이로운 영향을 줍니다 예전에 사스 바이러스가 한참 유행이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랬었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한 세포 실험에서 PJK를 투여한 실험군에서 사스 바이러스의 중식률이 65%나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들어보니까 PJK가 바이러스를 잡아줬네요 확 잡아주네요 네 맞습니다